10편 79편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극률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